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거대 야당이 무기력하던 여권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와 최상병특검법 처리 그리고 검사 탄핵안 보고 등을 예고했는데요. 먼저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에 자진 사퇴하며 무력화시켰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니 스스로 물러나 후임이 와서 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퇴임식에서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도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퇴로 무력화시킨 겁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탄핵안 통과에 따른 직무정지를 막고 정부가 추진 중인 MBC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맞대응 카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음 달 12일 MBC 이사진 임기 만료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신임 이사진 공모 절차를 마무리해 놓으면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바로 결제해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윤석열 대선 캠프 언론특보 출신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탄핵 카드가 무력화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